이 아랍나라, 큰 나라가 사마리아성을 격려히 포위해가지고 이제 굶어 죽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이고 도저히 이건 살 수 없는 그런 때가 돼가지고 나아기 머리 하나에 음 80세결 나아기 먹지도 않는데 지금 같으면 우리 같으면 쌀 한 대에 한 천만 원 이런 정도로 말이 아닌 다 죽게 생기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이 엘리사가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면 사마리아 성문의 고온과 한스와의 한세길 그러니까 정상가격으로 된다는 거예요 장관이 뭐랄까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창을 낸 들 불신하이죠 하나님이 쓴 양말을 안 들었어요 엘리사가 네 눈으로는 보나 너는 먹지 못한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 읽어보면 무슨 일 있었냐면 문둥이들이 어차피 죽는데 그냥 아랍나라에 가서 항복으로 가요 문둥이 성 밖에 성 안에 있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항복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가 그 문둥이들이 그 발자국 소리를 읽을 발자국 소리를 군대 함성 소리를 막 만들어 이야 뭔 일이냐 막 굉장한 막 큰 군대 함성 말빡자국 소리가 막 들려버리기 때문에 이야 이게 지금 애국에서 온군이 온갑다 우리 살길 찾자 하고 다 놔두고 도망가버려 쉴 수 있었던 일이잖아 그 당시 그 군량물, 밀, 보리, 보아, 의복 이야 거 쟁여놓고 가져가던 거 걍 터만 가버려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일이 알려져가지고 백성들이 이야 우 막 그래서 너도나도 달려가는데 그 장관이 중간에서 여러분 질서 지키세요 질서 이러다가 밟아줍혀 죽어가지고 그 사람은 보는데 못 먹었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 되어요. 세상에 어떻게 장관은 그런다고 보기는 하고 듣기는 못 먹고 죽습니까? 오늘 불신앙의 죄다. 불신앙의 죄다.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복을 준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죄가 어디서 왔어요? 아단과 하하가 서연아까를 따먹음으로 불신앙이거든요. 말씀을 부모음으로 관계가 틀어져서 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뭔가? 말씀을 믿음으로 불신앙이 아단과 하하가 지은 그 죄, 불신앙의 죄를 회복하는 것이라면서 자녀가 된 것이 관계가 맺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이거든요. 이렇게 하려고 마음먹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알았어요. 감동으로 그런 내일 이맘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전혀 인간적으로는 불구하는 거죠. 하루 사이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안 믿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러니까 결국 하늘을 창을 낸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셔요? 그러면 문둥이들 네 명이 발자국 소리가 갖고도 군대 함성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오신 분들 수준 높으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막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왜 그런가 원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원리, 논리, 우리가 믿음은 뭔가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야 되거든요. 성경의 신고가 뭘 얘기하는가 그걸 정확하게 논리, 원리를 알아야 안 흔들려요. 그거 쓰면 맵다고 없어요. 이론이 없어.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에 빠지죠. 그래서 물론 이건 어디서 책을 본 것이 아니고 내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신앙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원리가 뭔가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한번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이건 100점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영적인 원리의 큰 사치는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분석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우리 믿음이 뭔가 믿음이 뭔가 보니까 먼저 성망론을 잘 봐요. 성망론이 키예요. 키 이게 지성소, 성소, 번제단 이게 십자가 피, 제사요 왼쪽으로 들으면 일구 금초대가 오고 열두 떡상에 오고 향단 이게 성소예요. 지성소는 벗개가 있어요. 신앙이 번제단 신앙 초보 돼요. 초보 이건 신자급이라고 신자 문급이요? 신자급이요. 신자급 예수처입니다. 여기 정도 가면 성도급이 돼요. 문급이요? 거룩해진 사람 여기는 사도급이라고 해야 돼요. 문급이요? 사도, 성도, 신자가 고령서 일장에 나와요. 급수가 있어요. 내 신앙이 어디에 갔는가 여기에 사도급, 지성소급이죠. 그런데 여기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믿음 가지고 믿음이 역사가 나고 하는가 원리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원리를 그런데 이것만 설명해도 엄청난 책이 한국에 나오니까 이 정도 핵심은 여기에 있는데 가만히 하면 생각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뜻이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권할 자다. 죄,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성령 기름 분자, 멜시아 예수 그 말은 여기서 피 딱 피 피가 나오고 성령이 나와요. 성경을 짜면 예수 피가 나와야 돼. 구의하기, 신약이 전부 예수 피 얘기예요. 피 피의 제사로 피로서 여기 번제들아 피 피에서 피가 용서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금초 때가 성령 오순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순에 성령 충만 받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항상 여기 번제들아 못 몰라요. 이 초보 단계예요. 여기에 올라가면 이제 금초 때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결국은 피와 성령인데 이게 말씀과 성령이 있다. 말씀 예수는 말씀이 욕신되어 있는지 알아요. 성령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인데 이 말씀을 믿음다. 믿음 믿음은 여기에 속하고 성령은 기도는 여기에 속해요. 그렇죠? 뭘 믿는 거예요? 말씀다. 말씀. 말씀을 믿어. 그런데 성령은 기도할 때 성령이 와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 그러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신앙이 우리 믿음이. 이게 키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잉태할 때 보니까 말씀과 성령의 의사예요. 자, 가을의 천사장 왔어요. 마리아한테 네가 아이를 낳는다. 사내를 알지 못해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된다.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으로 이루어지다 할 때 말씀이 이루어지다고 암해하는 순간 그 말씀이 암해하는 순간 잉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암해죠. 그런데 성령이 됐다 했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예수님이 언제 잉태했냐면 천사와 얘기하는 그 순간 그때 잉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그때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이 이루어지다. 말씀이 이루어지다고 말씀을 암해 오늘 또 말씀 암해하면 그 기적이 나거든요. 믿음으로 암해 해야 되는데 이 엘리사가 말하면 선지자가 말하면 아니 장관이 믿어야 되는데 야 안 믿어 그러니까 제가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버린 거예요. 암해 말씀을 암해 할 때 성령이 잉태일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고 말씀이 역사여가지고 잉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구약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 받았죠. 구름기둥이 무슨 기둥 구름기둥이 말씀기둥이요. 불기둥이 성령이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게 밤에 이게 구름기둥이 해버리면 잘 안 보이겠죠. 낮에 불기둥이 해버리면 햇빛이 보인다가 불기둥이면 이게 앞에져가지고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비교하는데 밤에는 추워 추워 그 불기둥을 통해서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일사병과 뜨거운 햇살이 비니까 구름기둥을 통해 다 선사람에서 아주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이 인도하는데 그것이 보호해주고 인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 뜨거운 햇살에 뜨거운 추운 밤에 그걸 성령에서 나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먹을 거 입을 거 인도하시고 그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다혜시 시스페인 3번에 요하나의 목자인 내게 부정하여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고 쉴만함일 거예요. 그랬죠? 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이 뭐였으니까 초장 푸른 초장이 말씀이거든요. 푸른 초장 죄정의 푸른 초장 은혜보금 전해야 되는데 율법 전화고 윤리 도덕 철학 전화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영이고 하늘의 것이 신령한 이 성경만이 말씀이고 절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누이는 뽕만 먹어요. 절대 여기 있는 것만이 생명이어요. 요하이 성경만이 말씀이어요. 그 외에는 영생을 절대 못 줘요. 다른 얘기만 절대 그러니까 푸른 초장 쉴만함 물가 쉴만함 물가 성의의 생수 푸른 초장 쉴만함 물가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이 소생되어야지 그게 10편이 3편이 나온 내용이예요. 그러면 여기서 원리가 이렇게 됐네 이게 이론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거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기도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야 되죠. 이게 이 말씀이 됐다. 말씀 이 말씀을 먹어보고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만 100% 믿어지면 말씀이 영이예요. 생명이에요. 영함이 이렇게 말씀이 영이예요. 말씀이 영이예요. 생명이다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교로 가오를까. 이것만 믿으면 영생 이게 4차원이예요. 말씀은 4차원이예요. 영의 차원. 믿음은 4차원이예요. 4차원.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전문을 하면 돼. 우리가 이제 뭐들 하세요? 말씀을 믿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성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믿음인가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것이 믿음이다.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씀이 내 속에서 꿈틀꿈틀 역사하면 믿음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안 들어와 전혀 남의 얘기여. 그때는 영능이 안 닿았나. 이 말씀을 믿으면 영생이 되고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니까 약속이 되냐면 불신함으로 타락한 인간들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믿어라. 그때 믿음이 믿을 때 자녀가 되고 믿음대로 되고 믿음은 역사가 나고 육은 밥을 먹어서 소화시키고 혼은 지식으로 깨닫는 건데 영은 믿을 때 육은 밥을 소화하나 영은 믿으나 똑같아요. 밥을 먹어야 소화되잖아요. 영은 믿을 때 소화가 돼.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밥을 소화시키듯이 말씀을 소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화를 못 시켜. 시험 들어보셨어. 그러면 설사해버려. 그럼 믿음이 더 떨어져. 11조라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라고 귀가 나와. 설사해버린 거예요. 복받으라는 건데 못 받아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데 그러면 오늘 이 믿음이 속성이 뭔가 희불심장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이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이오. 믿음이 뭐냐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목표 꿈이 어떻게 되겠지. 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보지 못한 것들의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목표가 있고 꿈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뭐라고요? 비전다. 비전. 비전이 생겨야 돼요. 비전. 믿음은 바라는 목표와 꿈이 있게 되어있어요. 보지 못한 것들의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증거가 있어요. 내 안에 자 여러분 지금 피로 용서받고 자녀된 것이 증거가 있죠? 그러나 보지 못했는데 내 안에 느끼는 증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능력에 나타나면 오늘 또 비전이 있었는데 비전이 뭐인가 말씀이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야망은 내 욕심이고 꿈은 내 욕심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비전은 뭐인가 이건 100%요. 순수 100% 비전이면 돼요. 그런데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꿈이어야 되거든요. 그건 비전이라고 요셉은 해와 달 절하고 열한 별이 절한 것은 그 변명 하나님의 보여준 비전이기 때문에 공무원적인 삶은 비전이에요. 비전 이건 비전은 돼. 그런데 야망이 들어왔다. 그 앰비션 자기 욕심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안 이루어져요. 그 불순물 그거 뽑아내 그거 뽑아내려고 시간이 걸려야 돼. 회개 좀 해야 돼. 그래서 다 내려놓고 이제 그러다가 그게 시간이 걸려요. 비전이 그러면 현실로 보여준 꿈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누가 많이 합니까? 비전이 없으면 기도 안 됩니다. 하기 싫어. 꿈이 없는데 뭐 기도가 돼? 기도가 안 돼요. 꿈을 꾸어야지 바라보나 목표가 있어야지 기도로죠. 그래서 현실로 는 기도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의 그 비전을 끌어 당겨 내리는 것이 기도라니까. 아멘 자 속을 들여봤자 하나님의 비전을 손 쥐어 주먹 쥐어 끌어 당기자 끌어 당겨 내리는 것이 기도다. 비전은 약속이거든요. 안 이루어져요. 아직 약속만 줬죠. 현실은 아직 아니잖아요. 약속이지. 그런데 현실로 끌어 당기는데 한순간 안 돼. 이게 여기서 만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목적으로 만나려고 빨리 안 줍니다. 팽팽 돌리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뭐해달라고 만나려고 그럼 뭐 만나. 만나려고 회개해야 돼. 제 용서 받고 내려놓고 원수 사랑해주고 섬기고 완전히 부서졌긴데 안 만나줘. 천신자 때는 주인 만나기도 은혜도 주는데 조금 믿음 잘하면 인지 다루셔. 좀 더 좀 더 만들어서 다루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 비전해 하나님의 다루신 그 기간이 모세는 40년 걸렸어. 그리고 요셉도 13년 걸리고 아우람도 25년 걸리고 야곱도 20년 걸리고 다이도 십몇년 쫓게 다니고 그 과정이 연단이라 뭐 된다고? 불쑥에 내가갖고 은혜를 찢기 제기해야지요. 그래서 정금문 신앙 나오려면 불쑥을 내야지요. 이게 훈련이라고 그러는 거야. 훈련. 훈련은 안 끝났구나. 근데 계속 훈련 받고 있어. 훈련을 여기서 현실로 이거 주워놓고 델뚝마뚝 델뚝마뚝 계속 시간 끄시면서 계속 그러면 호가 깨어갖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계속 끌려가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냥 아멘아멘아멘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마음대로 떼기 쳐갖고 때리고 받고 만들고 그래갖고 쭈물터 진행해갖고 안내 항복이 하고 하나님 만나야 돼. 근데 여기서 만날 때 변화가 됐다. 뭐였다 변화? 여가요. 변화되어야 돼. 육의 사람 혼의 사람이 깨져갖고 영의 사람 바꿔진데 그것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깥이다. 야복강 제일 믿었던 환도표 육을 시키잖아요. 어떻게든 돈을 제일 믿으면 돈을 뺏어갖으러 건강 건강 부숴부러 제일 믿고 의지한 도망가고 믿고 자기가 믿고 의지한 거 있잖아요. 그것이 부숴지면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이게 여기 기도가 야곱강 기도가 인생을 바꿔져야 돼. 여기서 철회하고 금식하고 그때 바짝 깨부러 완전히 깨져버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져요. 분이엘 하나 월급 해야 되거든요. 이게 만남이라고 분이엘이 만남인데 만남을 통해서 결국은 성령의 사람 끝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쓰인 도가 내가 성령이 쓰인 게 아니지. 성령이 내 마음대로 마음대로 나는 그냥 빠른 지팡이요. 가라암고 오라모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거기서 너희의 모세가 그냥 홍해 받아도 갈라암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쓰인 것이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셔. 나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네가 마른 막대기라 해야 되었어. 마른 막대기도 싹이 나게 오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니 죽었네. 죽었어. 건드려봐야 혈기도 다 없어져 그리고 야망도도 주고 왕년에는 무슨 왕년 소리 나는 아이고 나는 죄인이고 은혜받고 그저 천구만 가면 됐지 나 같은 것이 무슨 자라겠습니까?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지옥에 천만만 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를 살려주셨을까? 파싹이 은혜입니다. 누가 칭찬하면 아 은혜입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영도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냥의 사람이 되는데 오늘 이 성냥의 사람이 되는 과정이 여기서 지금 여기 좀 설명 이걸 설명하는지 이거 봐야죠. 이게 지금 결정적이 일고 금체때 성냥출만도 열두통사 말씀도 있고 향단에 기도도 지성소고 또 다르네 여기 가야 돼 여기 기도도 몇 시간 했어요. 말씀도 수십을 읽었어요. 그리고 성냥출만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대똥말똥을 가졌네. 왜 그래? 여기 안 가서 그래. 여기 어떻게 가야 돼요? 이거 휘장이 있어요. 휘장 이것도 휘장이 여기 휘장이 문제네 이거 이 휘장이 예수님이 휘장버크 돌아갈 때 지성소와 휘장 휘장이 위로 쫙 찢어졌어요. 이게 소가족으로 됐거든요. 소가족이 어떻게 찢어지겠어요. 그리고 찢어도 위로부터 밑에 되는 데서 사람이 찢어져서 밑에서 올라가야지 위로부터 새롭고 산 길인데 육체력인데 이게 자아가 깨진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의 조건이 나를 따는 자기를 부인하고 시작하려고 나를 쫓으라.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뭐 그거 처음부터 들은 설식인데 최고 수준이 또 여기 최고 수준이요. 내 자신과 싸움이에요. 네 생각 이런 거 봐. 그래서 복종해라. 팍 나라나라마라 용내라. 내 이 일을 머리로는 잘 자면 아내 남편 잘 못했어. 그러니까 들은다니까 오늘 기억 한마디 해버렸어 것구만. 아직 뭐랬어. 뭔 네가 말해갖고 안 돼. 그럼 막이 뭔 얘기야 너는. 네가 말해갖고 되냐. 절대 안 얘기 안 돼. 아직도 너는 훈련 좀 받아라. 아니요. 이번에는 성질이 확실해갖고 휘어잡아야 돼요. 알았다. 네가 형질이 되어라. 그럼 가만 놔둬. 너 복 1년 늦어라. 하고 쭉 밀어버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왜 잘못했어요. 아내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다 내 책임이에요. 전부 내 책임이라고 울어야 돼. 아멘요. 아니요. 그건 못해요. 아싸리 한마디 해야 돼요. 속이 시원하냐. 속이 시원하냐. 그래서 그 사람 약호 죽이고 밟아보면 그 사람 시원하냐. 아이고 그 사람 짠해라. 불쌍해라. 어찌할 거. 그 사람 얼굴도 못 들고 산다. 어찌할 거. 아버지 불쌍해요. 불쌍해요. 그 사람 불쌍해요. 불쌍해요. 남편이요. 술 먹고 발로 차고 주먹질을 갖고 눈탱이 부었고 내가 창피해갖고 못 살겼더라. 그런데 그 남편이 불쌍하면 돌아가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나를 발로 차고 눈탱이 시푸르게 멍들겠는데 불쌍해. 뭐 불쌍해. 저런 거 만난 거예요. 그런데 주여 주여 저 남편 나를 훈련시키려고 그러네. 저분이 나를 때문에 저 고생하네. 다일 씨 아버지 사우랑의 귀신들이란 것이 다일 자기 만들려고 사우랑은 정말 하나님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 훈련시키려고 귀신들이라고 연단의 도구가 되고 있는데 사우랑이 다일 씬을 만들었잖아요. 요셉은 보디바라차 못된 거 보디바라차 아니면 네가 국무증이 되냐. 보디바라차 귀신들여서 너한테 그렇게 그렇게 네가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감옥 들어왔잖아. 국무증이 누가 만들어서 보디바라차 만들어줬구만. 맞아 맞아. 보디바라차가 미운 여이고 아버지 그 용 나 훈련시키려고 보디바라차 귀신들여서 저러니까 보디바라차 구원시키시옵소서 그러라고 아멘 반려의 모든 건 나 때문에 이게 최고죠. 그러면요 예수님이 온 세상 제약을 담당하시고 비율로 죽으시고 그러면서 그 못받게 그 고통감을 해서 네가 네가 하나의 마디 뛰어내려봐 내려오면 믿을게 내렸다. 내려보러 믿어? 믿으면 선물인데 믿어? 아 믿어. 마귀한테 당했어. 예수님이 저버린 거예요. 내려오면 안 돼. 그대로 참아야 돼.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 그러한 용서 없어서 하고 팍 죽어버려. 그 죽은 순간에 사단의 모든 권세가 깨져버린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뺏어버린 거예요. 산망 권세를 뺏어버렸어요. 부활하셔서 그래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해주셨고 산망 음무에 열쇠를 음무에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은 지옥 마음대로 돌아다니시고 열쇠를 가지고 다니시니까 그분 다 권세가 주님 손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그냥 시가가 죽었거든요. 팍 그리고 족박이 아버지 용서하소서 스테방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최고 수준 그게 원수사랑의 수준이거든요. 원수까지 사랑하면 성리 역사하고 마귀를 완전히 이겨버려요. 그런데 원수사랑은 쉬워요. 우리 최고 수준이 원수사랑이거든요. 원수사랑 하려면 이게 죽어야 돼. 이게 회장이지. 여기까지 그러면 끝났는데 여기가 이 벗개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고 성반하니 문청이에요. 만나 성자 예수님 생명의 떡 아우는 쌍란 지팡이 성냥 하나의 문청 성부 성자 성냥 은총이 이 벗개 원학계에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그런데 대제사장 1년 한 번씩 들어가지 아무도 못 들어가요. 7월 12일 날 그런데 모세는 항상 들어갔더라고 여기 안에 다윗도 항상 들어갔더라고 휘장이 열어져서 특별한 모세가 다 여기 바로 임재에 들어갔어요. 이런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기에 임했거든요.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왜 땅 감사해야 돼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 지성소까지 들어갔구나.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지성소에 임재에 와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서 지금 그거예요. 이게 지금 분일 변화가 시뼈가 부활이네 결론은 내가 죽으면 부활해 내 안에 그리스 사신 것이라 나는 날마다 죽느라 이게 자아가 죽는 것이고 완전히 이게 산재물 산재사야 나는 날마다 죽느라 사망은 내 안에서 사와 생명은 내 안에서 사야 여러분 향나면 도끼를 찍으면 찍으면 향길래지 않아요. 오랜만에 예음밤만 내밀어. 예음밤만 내밀으면 기적이 나죠. 자 바울이 기도하고 참매함에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하고 척고풀했다. 역사 하나 부르죠. 최고수 우리 최고수 그 수준으로 가야 되거든요. 누구 탓할 거 없어. 어떻게 할까. 아버지 내가 그래야 되는데 모든 환경을 거기서 이기고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인별 느끼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 영의 삶인데 우리는 형통축복을 원하는데 형통축복은 따라와 그냥 그거 사랑하지마. 너 내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 다이씨이 어떻게 될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될까. 요셉과 될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될까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도 그런 사람 하나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고 예를 쓰고 훈련시키고 그 과정이거든요. 엘리사는 됐어. 내 일맘때 이런 일 있으리라.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그때 돼. 엘리사는 불이 떨어져. 오늘 주의 종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돼볼까 하는 것이 아니고 큰교 해볼까. 총계장 한번 해볼까. 어떻게 좀 이름을 납붙여볼까. 그게 변질된 거예요. 총계장 큰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목표가 되니까 예수가 목표고 복음은 목표고 하나님 나라가 목표고 영원의 목표고 예수님이 사는 건 목표고 예수님이 형상 담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는데 기부부러 가니까요. 그것만 달라고 하니까 그걸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 주면 사랑 안 해요. 돈 사랑해버려. 얼마나 안타깝잖아요. 그게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밟아버러 한국교육을 그리고 나서 이 나라를 완전히 사단들이 주물떡거리고 앉았으니까 아이고 죽겠네 백성들이 왜 그런지 원인은 몰라 왜 원인은 몰라 엘리사가 없으니까 엘리사가 음성듣고 내일 이맘때 이런 일이라고 하면 이 흉년의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딸 수입 안 해도 됐거든요. 아니 저희들이 갖고 온 군량미 놔두고 도망가버렸어. 경제문제 해결됐어. 안 됐어. 경제문제 해결됐어요. 경제문제 해결됐다니까. 공짜로 싹 싸려워. 저희들이 싹 싸려워 놓고 다 도망갔으니까 놔두고 도망갔으니까 어마어마한 산때미 같은 물질의 복이 다 그냥 공짜로 갖고 왔어요. 할렐루야 이 나라 경제문제요. 아이고 정치가가 노 목사가 알았어요. 기도해요. 하나님 보고 목사가 주는 거예요. 아메죠. 다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6월 6일부터 금식 성의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집회를 사모하시고 해답은 여기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냐 여하에서는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한데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이고 영이고 비전이고 이런 과정도 분열도 없고 어떻게 하라고 진흙탕 속에 살면서 죄악감을 살면서 나만 영해 먹으려고 계속 주면 더 크니라 너희들은 내 인생의 목표가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내 삶에 사나 죽으나 예수고 복음이고 영혼이고 정말 사단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고 아버지 어때 합니까 울고 기도하고 통곡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으니까 연기가 어두워져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해답은요 우리 기도해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할 때 분열 체험도 오고 여기서 변화도 오고 약평이 되고 만남도 오고 엘리사가 나오면 돼요 우리나라 우리가 엘리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어야 돼요 사단과 싸움이에요 이 나라 먼저 기도하면 돼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여러분 이 시간 참 우리가 여기 기도 축복하셔서 함께하셔서 하나님 만난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고사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대결 축복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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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셔서